근데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해도 되나? 얼마 전에 제 첫째 얘기 첫째 얘기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그분을 아는 오빠가 나온대요 여기 예? 그 말이에요? 그분을 아는 오빠가 나온대요 지인을 통해서 근데 얼떨결 알아버렸어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 예? 여기 출연자 중에? 네 여기 출연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정보를 제가 그분은 제가 다 봤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날 잠이 안 오던 건데 결과를 들어버렸구나 아니 디테일한 게 못 들었지만 내가 너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아기가 있는 걸 알았겠지 그래서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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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했고 그걸 보다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할까요? 벌써 알아버렸어 그러면 엄마가 키우는 걸 확실하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군지 얘기하지 마세요 사직과 스포가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피디님이 조금 조마조마해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또 자녀의문 공개에 또 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오 진짜? 또 반전이 있어요? 계속 반전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은 볼수록 아니 촬영하러 오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매주 오늘 크게 우실 것 같아요 실제까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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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